이 hold 영원씨정금 사진 찍네 어? 정금 사진 찍어 빨리 찍어 엉 수비님 사람들 그때 주의해서 섞여 다 끝난거 아니지? 아니 아무튼 이렇게 말해서 다 끝난거 아니야 최후의 발악 무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지, 기도원이 물리치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 안 보고 있었어요. 저는 각도만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 이건 동영상이에요. 정지 안 하고 있어도 돼요. 이건 동영상이에요. 정지 안 하고 있어도 돼요. 하하 What are you doing? You're recording? Yeah Huh! Huh! I don't know what you're saying about Except... Fishy! Yeah Fishy! Fishy! Oh, it could be more 머리 윗에 올려주세요 맨이미로 미니미로 머리 윗에 올려주시고 우리에게 힘든가 없으n 탈락수 정글 클럽 해주세요 양 102 왜 우리 손까지 만들어주시고 하하 고맙습니다. 탈락이시고는 정확하게 탈락해주셔야죠. 앞으로 우리 손잡이 부르시죠. 아, 주소는 박진주가 한건지 잘 모르세요. 저러주기 하세요. 아니, 굴자굴자굴자굴하고 아니, 구우는 적들만 구우는 적도 100분짜리에 죽은 돈이 걸렸는데 시험을 못 찾고 아, 아직까지 살아계시겠습니까? 사랑해요, 아직까지 살아계시겠습니까? 어머, 저 뒤에 죽었는데 죽었다 살았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장면이 어떻게 되죠? 야! 야, 집에 다닐 수 없거든요? 네. 인물이 안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가보겠습니다. 8번 문제다. 1번 문제 드릴게요. 이따가 길루한 장로들에게 가시나요. 내가 안무가 싸워 승리하면 나를 너희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들 사이에 질기게 되셨는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입다가 길루한 장로들에게 가시나요. 내가 안무가 싸워 승리하면 나를 너희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 그들 사이에 증인을 세웠으며 그는 누구인가요? 어려워. 이거 너한테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대단해. 이거 쉬워. 성경철이 이 말로 어머니 나와. 오케이, 3명. 30초 남았습니다. 4글자, 4글자. 4글자. 어, 탈락하셨어요? 네네. 동원대는 참담도고. 근데 와이파이가 안 돼서 어떡해요? 와이파이가 안 돼서 어떡해요? 잡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네, 여기 세상은 탈락. 아, 고객님. 아, 지금 처음 탈락하는 거예요. 아, 지금 처음 탈락하는 거예요. 아, 지금 처음 탈락하는 거예요. 정답을 끊어주세요. 네, 정답은 여호와이입니다. 제 사람 탈락. 여호와이. 저 사람 탈락. 여호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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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가ţ이 아니잖아요. 그건 증시인지, 증시인지 아니잖아요. 이 상황을 좀. 나가지고. 이제 확인을 안 돼요. 상촌의 아버지는 어느 집하에 책하며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상촌의 아버지는 어느 집하에 책하며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ㅎㅎㅎㅎㅎ 감사합니다.